너는 완전히 죽였다. 이제 잔 말아. 너는 나르면 발포하겠다. 이제 한 번만 더 모았다. 나와요. 이제 잔 말자. 발포하겠다. 여보세요. 나다. 전화 왜 했어? 할 얘기가 남았지. 또 뭐가 남았는데? 우리 깨끗이 끝난 사이 아니니? 분명히 말하지만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.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. 너 미쳤냐? 뭐? 야, 박자웅아 너 죽을래? 이게 미쳐갖고. 정우라니. 왜 이러면 안영준이야. 뭐? 안영준? 누구세요? 누구긴. 니가 박살내 나의 사랑스러운 애마. 렉서스 430의 차 주인님이시지. 야, 넌 정우랑 100일 아니냐? 야, 넌 정우랑 100일 아니냐? 왜 이러봐. 와, 어제 끝났어. 끝났어? 왜? 왜 끝났는데? 야, 너네 넥서스 430이라고 들어봤냐? 렉서스 430? 뚫어야 봤지. 파보지 못해 봐. 거기에 요만큼 흠집 나면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? 야, 너도 한 건 해 먹었구나? 아, 내가 아니고 내 처음이야. 글쎄. 그거 아무리 못해도 한 300은 들지 않을까?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나을걸. 꿀. 어? 생일 전 하나 드나? 어휴, 기집애. 공짜라면 환장을 해, 환장을 해. 야, 같이 가! 야, 어떤 미친놈이냐? 오랜만이다. 얼굴 좋아졌는데? 웬일이세요? 어휴, 이 인간이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? 야, 날씨 좋다. 날씨도 좋은데,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어때? 아님? 저기 동네 뒤에 야산으로 갈까? 살려주세요. 누가 죽인데? 야, 딱 300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. 아, 300만원. 저는 정말로, 진짜로 돈 얻는 가난한 고3 학생일 뿐인데요. 안녕. 너, 돈 갚을 능력은 없다고 그러지? 세네. 이게 뭔데요? 아니, 보면 몰라. 하루에 산만원씩 딱 100일이면 되겠네. 노, 비눈서? 비눈서? 참,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? 그래? 그래? 그럼 뭐, 너희 부모님한테 맞지 뭐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사인하면 되잖아요. 뭐, 정 억울하면, 좀 산맥 주던가. 응? 응? 근데 혹시... 아, 싸다, 싸. 세상에만. 아, war이? 나. 뭐, 아, 어, 나야. 아, 수어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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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… 자, 자, 미쳐. 야, 누가 룸사랑에서 받아주긴 한데? 참, 아니면 말고요. 야, 시간 없어. 배고파. 빨리. 아, 그리고 이 학생증은 노빅이야 끝날 때 다시 돌려줄게, 오케이? 아참. 난 참고로 노빅이랑 겸생 안 하거든. 가서 짱깨나 먹고 와. 보통으로 먹어라. 아참. 아참. 야, 이 새끼야, 너 아직도 안 잘렸냐? 야, 너 총장 아들이 짤리는 거 봤냐? 어? 자랑해, 이 새끼야. 차, 근데 너 차는 고쳤냐? 수리비는 받았어? 야, 내가 수리비나 받는 쪼잔한 놈으로 보였냐? 미친, 지차에 기스났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, 에휴 씨. 뭐 인마? 뭐 안 받았다라는 소리 없지? 뭐예요? 노비 문서, 노비 강하영은 재... 야, 너 여자한테 관심 없다면서? 재밌잖아, 새끼야. 진짜 100일까지 갈려고? 미친놈. 내가 너처럼 한강의 놈인 줄 아냐? 저기... 한강의 씨... 지가 무슨 참, 백작이라고 참, 노비 문서, 에... 에... 아, 아버지. 아니, 이 자식이 여기서 또 허쭈거리 하고 있네이까?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, 아버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